Windows 10에서는 도움말 찾기가 정말 간편해졌습니다. 화면의 왼쪽 아래에 있는 검색 상자에서 Windows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웹, PC, 각종 문서 및 파일.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와 도움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혹은 앱 이름을 입력해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. 검색 상자에는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개인 비서인 콜타나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각종 일상 업무에 콜타나를 활용해보세요. 알림 설정이나 설정 변경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Turn on airplane mode 라고 말해보세요. Airplane mode is now on. 검색 상자는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도우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